인천시가 올해 7,96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현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에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올해 첫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7,962억 원 늘어난 14조 7,11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형과 민생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도시교통망 구축 등 도시균형발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두 분야로 나눠 반영됐습니다. 시민안전안심 프로젝트에 3,481억 원, 도시균형발전촉진에 4,481억 원입니다. 시민안전안심 프로젝트 분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 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경우 개폐식 창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1,248개소 방범창도 교체 설치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 원을 반영해 5월과 9월에 한해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 예산 143억 원을 모두 반영했으며 올여름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수도권 최초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균형발전 촉진 분야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1,035억 원을 반영했는데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을 위해 예산 중 365억 원은 동인천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일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보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내양팔부두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55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버스 130대 구매 보조금으로 14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와 시설 보강에 260억 원, 승기천 자전거도로 포장과 진검다리 정비, 재방 보강 등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안을 현재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 심의와 의결이 완료되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현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증차 시기가 반년 앞당겨졌습니다. 김포시는 당초 내년 12월 골드라인 전동차 6편성 12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투입 시기를 9월로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동차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제작기간을 3개월 더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 6월부터 안전관련 시험이 완료되는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골드라인에서 혼잡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라인과 같은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2일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사의 관리 계획에 맞춰 정부 차원의 인력이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도시철도는 운영사마다 혼잡도 측정 방식이 다르고 공통된 대응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인파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심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침체되어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2년째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시는 올해 10개의 공동체를 신규로 지정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 사업과 지난해 선정된 공동체 중 3곳을 선정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성장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 중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이나 상인회는 신청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구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를 연결해서 김포 한강신도시 전세 거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신 지회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 먼저 올해 1분기 한강신도시 주택 매매 전세 거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작년 거래 절벽 이후에 특례보금자료론이 시행되는 소식이 있던 2월, 3월 사이에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투자가 아닌 실립주 용도의 주택 거래는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다만 전세 월세도 큰 기복 없이 꾸준히 거래되는 편이었지만 매매 거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강신도시의 경우 전세 시세가 최고가 대비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시고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 즉 4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은 4년 전 전세 시세가 지금과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2년 이내 최초 계약이면서 시세가 높을 때 거래하신 분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지금 현 시세의 갭이 좀 반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환 여력이 없으신 임대인들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반환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많이 하셨고 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서 시세보다는 약간 높은 선에서 졸충점을 찾아서 재계약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역전세 시장에서는 어떤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역전세, 즉 시세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들은 기존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전세를 간다면 큰 평양대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큰 평양대나 신축 아파트로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금리 자체가 예전보다는 높다 보니까 큰 평양대 전세 거래는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환이 힘든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또 나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차인 쪽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가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신축 쪽은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시세 제공이 힘들다 보니까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허그 쪽에서 안심 전세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중개사가 해당 지역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단지, 오피스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세 제공, 정확한 어느 정도 시세를 현재의 그 가치를 반영한 시세를 입력하는 걸 준비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큰 이슈는 없고요. 다만 예전보다 전세 보증 보임에 가입하겠다는 고객의 비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전세 거래 시에 어떻게 이분들께 중개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전에 기존에 거래 얻은 기술이나 방식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사항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리스크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믿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또 이번 4월 18일 날 공표되어서 즉시 시행되고 있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채답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또 한층 더 안전장치가 추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하면서 인센티브, 혜택들도 크게 줄어들었죠. 지역사회에서는 다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페이 예산 확대를 요구한 김포시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애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애 의원입니다. 네, 김포페이도 2019년 도입 이후 3년여간 발행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김포페이는 2019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에 또 처음부터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김포페이는 가계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입어서 2020년 1,812억 원, 또 2021년에는 3,120억 원, 2022년에는 3,035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김포페이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잘 해냈고요. 시민들과 또 지역 내 상인들의 큰 힘이 된 효자페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김포페이 예산과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타깝게도 김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명절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낮추고 또 월충전 한도액마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김포페이 발행 수요가요. 135억 5천만원이에요. 국비 배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이 금액을 턱없이 적게 제출했기 때문에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를 좀 해보면 파주시는 32억, 또 시흥시는 20억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김포시는 국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 경기도 내 꼴찌 수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사용 금액을 충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없이 발행된 77억 8천만원의 김포페이는요. 혜택을 기대하고 충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지역과폐가 아니죠. 김포페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신 건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시민과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한 김포페이의 예산 축소가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또 민생과 직결되는 김포페이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긴 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포페이 정상화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고만 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 수익 배당금의 철저한 관리라든가 숨어있는 세수 발굴, 또 대기업 유치와 같은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마땅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역시 시민 편의와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김포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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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